항상 11월달 12월달 하반기 때는 수술비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저 보험왕 18년 보험 인생에 하반기 때 꼭 유리한 수술비 보험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저 보험왕 하반기 때 수술비 보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이든 아니면 직장 건강보험 일단은 납입을 하면서 1년이나 2,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홀짝으로 홀수 짝수 그런데 건강검진 전에 우리가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수술비 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부인과 유방이나 자궁 아니면 폴립, 용종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남성분들은 육류, 그리고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대장에 용종이나 폴립이 나와서 내시경 검사 후에 위나 대장 용종 제거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2년마다 건강검진하는데 용종 한 번 제거됐으면 그 다음에 꼭 같은 자이나 다른 부위에 용종이 재발된 경우는 매우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수술비 보험, 특히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요즘에는 질병수술비가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덜어 있고요. 또한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도 다른 부위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생명보험의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어깨 누적 안 보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에 수술했을 때는 무려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꼬신 바로 질병수술비를 많이 수처해드리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질병수술비가 가입 즉시 면책기가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질병수술비가 90일 면책기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년 미만 시에는 50%란 일단은 감액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입 즉시 건강검지과도 50% 이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다음에 우리가 종수술비를 많이 가입해요. 저 보호망이 질병 1호종 수술비와 그 다음에 1,8종 수술비, 9수술비, 신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올려들었습니다. 일단은 1,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8종 같은 경우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못 받고 연간 1회밖에 보장을 못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 9수술비 1,5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비급여든 급여든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우리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 부분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적다는 겁니다. 자 세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방식, 수술부위에 따라 1호종 수술비가 보장이 되고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급여 수술 후에 비급여 수술해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급여 수술 후에 비급여는 보장을 못 받고 또한 수술 코드로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1,8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술비에 비해 몇 종이 더 늘어났지만 정작 실체를 보면 보장 범위나 한도가 그리 많지도 않고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항상 설명해 드렸잖아요.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지만 수술비는 예전에 1,3종, 그 다음에 1,5종 그 다음에 요즘에 1,8종이 나왔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예전 보험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H생명 같은 경우도 10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11월 달에는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했는데요. 즉 L사 생명 같은 경우 12월 말까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50만 원 합의 1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우리 H생명도 좀 더 긴장을 했는지 L사 생명처럼 몇 달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12월 말까지인지 11월 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종술비도 생명보험, 임신축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시금, 치행, 보장이 되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H생명 같은 경우는 파워풀하게 1종이 40, 2종이 50, 3종이 3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1종부터 3종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요즘에는 1, 3종 같은 경우는 비관여 수술, 카테터 내시경 친우료 기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대장용종이나 무죄반증 아니면 디스크 차단 성형술, 하지정맥류, 백내장 이런 부분들이 1, 2종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많이 낮아 있다. 그래서 한도가 높은 쪽으로 비관절 쪽에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H생명의 1, 2종이 40만원, 5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습이 100만원 간편도 똑같이 10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 저 보호망이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시즌 돌아왔기 때문에 수습이 뭐, 가성비 좋게 준비하신 거 어떨까요? 진단비는 최초 1회 받고 하지만 수습이 같은 경우는 자잘한 발바닥 치는서부터 중대 질병, 내열관이나 아니면 스탠드 사비수까지 회당,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우려먹을 수 있는 수습이 보험, 가성비 좋은 요즘에는 N사나 D사 아무래도 예전에 정말 많이 판매했고 높은 한도의 수습이 보험이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요즘에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H생명이나 L사생명 이런 생명보험 쪽이 많이 한도가 높다 보니까 이 또한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수습이 보험 예전에 과거를 데이터를 보면 많이 가입하고 좋은 상품들이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명보험 쪽으로 수습이 보험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저 보호망 한 상품이나 두세 개 혼합설계에 중복 가입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겨울철, 춥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시즌에 건강검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몫들로 저 보호망이 모두 다 채워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대장용종, 위용종 이것도 시술이지만 수술로 간주해서 수습이 보험이 나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습이 보험 안 나온지 착각하고 있고요. 특히 H생명 같은 경우는 대장용종 한 용종만 제거했다 할지라도 G10이나 아니면은 K63점 이렇게 해서 앞에 질병코드 세 자리가 다르면 각각 두 번, 세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온 점을 비교해 본다면 H생명은 중복해서 일단은 앞에 질병코드 세 자리만 다르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한 번 수술했지만 우리가 1종이든 2종이든 종별 일단 틀리다고 하면 수술방식이 그러면 1종도 나오고 2종도 나오고 3종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1, 2, 3종을 다 같이 해도 가장 높은 한도인 3종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H생명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메리트라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표군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수술비보험 가입 안 하면 호구입니다. 필수보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